하... 오! 아 계속 나오네? 울산 박스님 어서오세요 어... 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점프해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저 위로 아 여깄다 아따 씨 뭘 이렇게 먹기가 힘들어? 줄어서 하나에 이식걸리밖에 없으면서 아... 아이씨 씨 이걸 거지 취급하고 있어 거... 거... 거지만 먹겠구나 잠만 저기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잘 월요 아이안아 Hyd하고 아이안아 아이안아 열준 지금 한 열 번 죽은 것 같죠? 엑셀리면서 오세요 어 뭐야 예 천천히 가도록 하죠 급할 거 뭐 있어 천천히 가면 되지 뭐 천천히 그치 거북이가 형님 할 정도로 그냥 한 발자국으로 갔는데 십 년이 걸릴 정도로 그런 기무치 아니 기문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되나? 일로 가야되나? 음.. 음.. 너무 긴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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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면요 자 저기 앉아서 농땡이 부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잠시 농땡이 부린 후 농땡이가 아니라 저 밑에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다시 저쪽 지리로 가서 자 등대고 기대고 서있다가 빨간색 횃불던 애도 있구요 아 이 파크라이나 뭐 그런 것처럼 적들이 어디 위치있나 그런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게 전혀 없죠 흠 흠 흠 자 왔다갔다거리는 두명이에요 물론 뭐 스카이 림처럼 하면 활을 그냥 뿅뿅 쏴가지고 애들 죽이면은 그냥 뭐 그냥 슥슥 가면 됐대 흠 자 이쪽으로 오고 근데 나 가야되는 곳은 저기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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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기겠는데? 나 뭔가 이길거 같애 어 이겼어 야 주인공 어쩐일이야 야 근처 싸우면서 이겼어 야 근처 싸우면서 이겼어 야 근처 싸우면서 이겼어 야 주인공 대박인데 처음으로 싸우면서 이겼는데 우 disability várias 이 선물셨다라는 곳은 딴 게임 주인공인 leh 공복들은 한 명 죽였다고 좋아하지 않죠 예 하지만 이케 cuenta 기가 이 편안하게 detected 안을 세상이 지금 세상이다 그 진 pier 승통방송 승통방송 자 여기에 애가 이제 나올텐데 그거에 맞춰서 가도록 하죠 물화살은 쓸 필요 없을거 같애 잘만 맞추면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는 물화살 저기 주머니같은데 물이 조금 들어가있어 차가운 물이 어떻게 저렇게 차갑게 유지시키는건진 몰라도 차가운 물이 들어가있는데 저거 이제 불에다가 쏘면은 여기 불이 꺼지죠 자 이거 안밝게 조심하구요 저거 밟으면 깨지니까 자 이건 유리 조심하구 페이 아래님 어서오세요 저거 반짝였는데 뭐 아 여기 체크포인트 있네 아 저기 반짝이는게 뭐있는데 먹을까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자 체크포인트 그 얘가 이쪽에 싹 갔을때 그때 숙숙숙하고 빨리 가야될거 같애 일단 위험요소는 좀 보구요 저기 유리조각 유리조각만 어떻게 하면 될거 같애 저거는 물화산 한번 쏴야될거 같은데 왠지 위쪽에도 뭔가 보는 애가 있을거 같아서 저건 물화산 한번 쏘죠 저건 물화산 한번 쏘죠 일단 얘가 이쪽까지 간 다음에 왠지 위쪽으로 가야될거 같애 어우 다행이다 여기있군요 이쪽으로 가자 저거 어디냐 근데 목표는 목표는 저쪽인데 위..위로 가는건가 어 어 위로 가는거 아니에요? 어 저 아래에도 뭐 먹을거 있는데? 아 먹을거 오라고 여기 해놓은거구만 자 오래된 팔찌 독을 끄네 적신? 왠지 누르는게 아닐까 했는데 아니군요 왠지 유지 여그고 여기로 가는길이 있네 그러구니까 맞게 가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길이 있어서 아우 소리 났다 근처에 정말 없었는데 어 맞는거 같은데? 예 다가 거의다 왔죠? 갑자기 저기 확 나타나는거 아니겠지? 아우 또 쟤다 또 쟤네들이야 아아 나 미치겠네 무지 강한 말락갱이들 어 이쪽으로 못갈거 같구요 저기 줄이 있는거 보니까 저쪽 줄을 통해서 가면 될거 같애요 띨수있을까? 못떼요 못떼는데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군요 오오 오케이 야 이렇게 큰소리가 나는데 애들이 못알아본다고? 말도 안돼 이런소리가 나면 애들이 아무도 못알아보잖아 이야 이거 너무하다 여긴 좀 말도 안돼 어? 함정이에요 야 이건 어떻게 함정 가냐? 함정 할 수 있는게 없는거 같은데? 어... 햄토리님 어서오세요 그냥 가면 방... 무조건 좋고요 지금 가스 전기 함정인 것 같은데 이쪽, 이쪽에 지나갈 수 있는 뭐... 잠만, 아 여깄구나 오오오오오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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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맛있어!